경북도의회 임시회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본회의 첫날 도의원들은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데 대한 방제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포항, 경주, 안동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에이즈 소나무 재선충병. 최근 5년간 재선충 감염 305만여 그루 중 경북이 123만여 그루, 44%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최덕규 의원은 경상북도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2개 시군 중에 19개가 발생했고, 지금 영양울진, 울릉만 발생을 안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사목을 처리하지 못해서, 도가,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그 고사목을 해서 2차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그게 인재입니까? 자연재입니까? 2016년 도청이 옮겨온 지 8년이 지났지만, 도청 신도시 인구는 2만 3천여 명. 김대일 의원은 부진한 신도시 활성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7년도 이제 목표인 그 10만인데, 이게 뭐 10만을커녕 5만도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왔는 거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이 콘서시엄 들어왔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안 합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용두사미가 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재준 의원은 울진 백암온천과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백암온천의 문제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군 한 곳 한 곳이 활력을 잃고 도미노식으로 무너져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된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다음 달 7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